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럭키데이 50플러스 작년 취업박람회가 8일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급속도로 빨라진 학력과 경쟁력으로 인해 정년이 빨라진 중장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이번 행사는 대경기업, 스마트옵틱 등 20개 업체에서 현장 면접 및 채용,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약 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한 가운데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건강상담, 이미지 컨설팅 등의 부대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 혜택이 주어지는데 구직자에게는 월 40만 원 연수비가 지급되며 구인기업에게는 3개월간 연수생 급여지급 및 고용촉진지원금 연 6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